희망을 나누는 2017 계양구 행복나눔 연합모금 성금기탁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다놀드 계양센터에서는 지난 8일 연말을 맞아 100미 500kg을 계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풍산특수금속은 지난 12일 연말을 맞아 성금 3천만원을 계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계산교회는 지난 13일 연말을 맞아 성금 500만원을 계양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